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채널의 주인장인 여행윤 언니를 대신해 여행윤 채널의 대표 캐릭터의 주인공인 저 딸기형 덩이코가 인사드려 엉 풀네임 딸기형 덩이코는 기니까 그냥 딸엉이라고 불러주래 엉 오늘은 여행윤 주인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서 정성스레 준비해온 여행윤 채널의 유튜브 스토어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렁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스토어 굿즈를 판매 중이 되엉 바로 여행윤의 브랜드 딸기형 덩이코인 나를 활용한 굿즈들이 되엉 여러분도 다채로운 굿즈들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구독자 500명 90일 내 3회 이상 업로드 1년간 시청시간 3000시간 이상만 되면 유튜브 쇼핑 공식 플랫폼 파트너사인 마플샵을 유튜브에 연결해 여행윤처럼 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다렁 유튜브에 마플샵을 연동하는 건 크게 3단계로 진행하면 끝이래엉 예시로 여행윤의 딸기형 덩이코 스토어를 보여주면 딸기형 덩이코 마플샵에 등록된 다채로운 굿즈들 중 유튜브 스토어에 보일 제품을 태그해서 연결할 수 있다렁 클릭시 마플샵으로 자동 연결되고 이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대엉 영상 관련 상품 판매로 홍보도 하고 구매 유도까지 가능한데 더 좋은 건 호스팅 비용을 드릴 필요 없이 상품 제작부터 판매, 배송, CS까지 올인원 커머스 서비스를 지원해준대엉 또 소스만 있다면 부담없이 1200여개의 재고 없는 굿즈까지 제작이 가능하대엉 이건 샘플로 여행윤 주인장이 마플샵에서 주문한 딸기형 덩이코 굿즈들이 대엉 역시 내 얼굴이 박혀있으니까 예쁘고 귀엽지 않냐엉 퀄리티로 보나 소재로 보나 주문 제작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마플샵에서 여러분도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 연동하고 추가 수익 내래엉 이상 따렁이가 알려주는 초초 꿀팁 재고 관리 부담 없이 굿즈로 수익 창출하는 마플샵에 대해 알아봤다렁 이 몸이 궁금하다면 인스타툰 계정과 공식 스토어 계정은 더 보기란에 적어두었다렁 궁금하면 놀러오래엉